다음은 하나 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0월도 하나로 물들다 어우 뭐 좋네요 10월도 하나로 물들다 네 자 유건더화에요 남성 암플랜이 10월 7일 날 드디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통합항암약물치료비 전의별로 9개 물이 근데 통합암보험이 아니구요 통합항암이 전의별로 일단은 9개 최대 1억씩 간편은 5천만원까지 전립사암으로 다빈치 로봇 암수수씨에는 표적이나 간편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자 상해보험이에요 전격 개정이 됐죠 역시 메르츠랑 디비처럼 대형회사처럼 교사처 100% 선지급이 되구요 병호사 선임비용 70% 선지급이 되요 보복운전이나 자동차 민사소송 법류비용까지 자 하나를 알면 리모델링이 보입니다 남성을 위한 플랜 드디어 남성을 위한 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한도는 높고 보험료는 쌉니다 통합암진단비 아니고 통합항암방사소약물치료비 그전에 우리가 항암양물방사소치료비 1억짜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통합으로 통합항암약물치료비가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간편은 5천만원 다빈치 로봇 암수수비도 전립서암 갑상서암이 최대 2천만원까지 간편은 2천만원입니다 예전에 항암방사소약물치료비가 1억짜리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이 팔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병원비가 나오는 암 주요치료비가 1억 5천으로 10년간 나오다 보니까 과연 통합항암양물방사소치료비가 최대 1억까지 나오는게 이게 메리트가 있나 물론 보험료는 저렴하겠죠 왜냐 보장받기가 그리 쉽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새로 항암방사소약물치료비가 9번까지 주는게 장점이 있지만 굳이 암 주요치료비가 있는데 이게 뭐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운전자 교사처 병원사 선임비용 확대가 되었구요 교사처 병원사 선임비용도 100% 70% 벌금도 100% 보복운전도 피해로 인해서 최대 100만원 자동차 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도 최대 2000만원까지 억소리나는 암주요치료비 암치료비죠 주요치료비가 아니고 억대급 기회에요 남성암플랜이 10월 7일날 오픈이 되는데요 하나 유건더하 그래서 최대 9억까지 1억이 9번까지 통화암보험 통화암보험처럼 9번까지 나옵니다 근데 통화암진단비가 아니에요 통합으로 항암방사선 그래서 부위별로 항암방사선을 해야 9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타사는 안 나왔다 다빈치 로봇 암수드비도 2000만원 근데 타사는 200만원 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근데 암주요치료비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과연 멜트가 있을까 고민을 뭐 좀 생각을 해봅니다 세번째 유방암 및 생식기암 그래서 하나 유건더하는 1억까지 타사는 담보가 없어요 일반암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통합 암진단비 통합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가 9억까지 그리고 항암 약물치료비가 1억 통합 전이암이 9억이고 항암방사선이 1억 8대기가 양성종량폴립수술이 매년 10만원씩 나온다 저렴하고 보장 좋은 남성 암플랜이에요 최대 9번 전이 포함해서 통합 항암치료비까지 그래서 전이암까지 통합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가 9번까지 나온다는거 어 이건 괜찮은거 같네요 왜냐면 부위별로 우리가 항암방사선을 하면 1억 1억 진단비처럼 나오니까 근데 타사같은 경우는 비례용으로 암 주요치료비잖아요 근데 항암방사선 치료비가 예를 들어서 중입자를 나는 전립선도 하고 아니면 유방암도 하고 아니면 뭐 전립선하고 전립선 유방암 남녀가 아니죠 그래서 전립선하고 뭐 예를 들어서 최장암 식도암을 했어요 그러면은 각각 1억씩 나온다는거에요 전이암 근데 지금 솔직히 중입자치료는 뭐 지금 전립선암이나 뭐 요런거밖에 안되죠 아직 뭐 앞으로 식도암이나 최장암에 널리 쓰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없는거보다 있는게 좋겠죠 그래서 전이암 전이암 보장도 소화기암 생식기암 유방암 두경부암 아니면은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 최장암 폐암 3대 특정암 11대 특정암 혈액암 요 모든게 9번까지 나온다 하지만 타사는 전이암도 안되고 항암약물은 1회 9번까지 안나온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9억가 2천만원 보험료 또한 천만원 기준위에 약 2분의 1밖에 안된다 저렴하고 보장좋은 남성암플랜 일단 다빈치암 수술 종합암주치료비인 덤으로 9번까지 나오고 다빈치도 2천만원 요런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타사의 타사는 항암약물치료비가 2천만원 다빈치도 250천만원이기 때문에 역시 한도가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하나손의 보험료 보험료도 30세부터 60세까지 타사보다도 보험료 초경증이죠 51010 초경증이 아니죠 가장 저렴한 51010년고지정보다도 훨씬 더 그레이드1이 저렴하고 보장보험료도 알차다 남성 2대도 2대 진단비도 저렴하고 하나 건더와 그래서 10년고지정보다 저렴한 2대 보험료 보험료가 근데 그레이드1이 이제 받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타사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다 그래서 2대 진단비 내열과 허혈성 3천 2천 요런식으로 거의 가입이 되고 수술비도 2천 1천만원 나이별로 차등해서 지급이 된다 남성 사망원인 2위가 심장질환이에요 찬바람 불기전에 심장질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건더하 가입 후 1년 후 1년 이후 협심증 진단받으면 약 1억 1,4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거 협심증 첫 진단시에 2천만원 스탠드사비스 4,400만원 관상동맹 우회술 5천만원 요런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유건더하 2대 질환 2대 질환 진단 치료 수술빌랜까지 이 모두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건강한 사람도 가입이 가능한 NO 건강관리 잘하는 유병자도 보험료 할인 대상이 되고 있어요 3,500로 우리가 5년 고지형 건강등급 충족시에 할인은 받을 수가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5년초가 10년 고지도 없는데 타사 3105나 31010보다도 훨씬 더 저렴해요 삼성의 31010 멜치의 3105 그 다음에 KB의 31010보다 훨씬 더 보장료가 저렴한 한화 간평 건더화 하지만 그레이드1 나오기에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5년이내 입원수도 있어도 예외질환 약 400개가 해당시에 인수를 받을 수가 있다 추가고지보다 건강등급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사는 6년 10년 전 치료받은 거 어떻게 다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한화 같은 경우는 인증번호만 불러줬더니 간편하게 건강등급이 1등급 부터 5등급 까지 나오는데요 1,2등급 받으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그리고 5년 초과시에 추가고지 없이 한화 손보는 3,5,5 알리의무만 하면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병자 진단 수술 실속도 일단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3만원 여기 보시면 5만원 미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병자 3만원대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도 매우 저렴하게 3만원대로 가입이 되고요 스콜이 연계조건 없어서 하나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 암플랜드 인수 한도나 가입조건이 많이 완화가 돼서 암진단비 1억까지 유방암 생식기암도 1억까지 가입이 되고 일단은 간편도 7천만원 그리고 유삼 2천 통화암진단비는 1억 통화 항암방사전 치료비는 1억까지 곱하기 9번 9억까지 항암방사전 치료비 1억까지 그리고 간편이랑 다빈치 로봇 이런 것도 거의 2천만원씩 한도도 높고 가입조건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암진단비 100만 최소로 유방암 생식기암도 3천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통화암진단비 통화항암방사선 부위별로 가입금액이 자율조정이 된다는 거 운전자보험이에요 하나손보 스테디셀러죠 그래서 운전자보험 업그레이드 비율은 같아도 금액은 천차만별 그래서 교통사고 병원사선입이 요즘에 선지급 아까 DB랑 메리치 것도 올려드렸잖아요 요즘에 선지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대동소위합니다 보복운전 민사소송도 타사도 다 있기 때문에 간편 2만원대로도 10월에 야외활동 잦아지는 시기에요 면체 감액 없이 즉시상해 가슴뼈 실금이 가도 140만원 골프쳐도 발목골절 140만원 허리골절 640만원 아킬레스건 840만원 이런식으로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루 하루 감사합니다.